컨택을 좀 함께 볼 건데 제가 저번에 얘들의 지지라인 여기 딱 15,000원 구간이라고 했죠 15,000원 구간만 안 뚫리면 되는데 현재 14,960원 살짝 뚫리긴 뚫렸어요 15,000원에서 근데 제가 일부러 한 500원 정도 여유를 두라고 말씀드렸죠 얼마? 14,500원 여기까지만 안 뚫리면 돼요 그래서 여유를 500원 정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꼬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장도 안 끝났고 그런데 지금 컨택 지금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로켓 3단 분리 지금 실현해서 발사했잖아요 이걸 누가 하냐면은 하나 시스템이 같이 여기 좀 많이 엮여 있거든요 하나 시스템이 근데 하나 시스템의 직결적인 놈들이 컨택이에요 이거에 대한 수위가 분명히 올 건데 요거 어제 뜨고 나서 차트가 내려박았다 이거 뭐라고 뜻해야 될까요? 일부러 가격 낮추는 거예요 지금 연기금 계속 홀딩하고 있고 사모펀드 계속 사고 있어요 얘들 뭐 알고 있습니다 금투애들이 지금 자꾸 던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포트폴리오 때문에 그래요 지금 포트폴리오가 바뀔 구간이거든요 근데 항상 금투애들이 이번 연도 포트폴리오에 뭘 들고 있었냐면은 위성관련주 우주항공주를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텔리안테크 등등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엄청 올랐어요 호재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사자껴갖고 근데 지금 포트폴리오 정날때 얘들의 수익실현을 해야 되거든요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이게 보면은 이제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보호예수 개관 보호예수 이때 언제죠 11월 9일 12월 9일 여기 이때 이때죠 이때 사실상 하락 우려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일부러 안 내리다가 오늘 뺀 거예요 보통 한 2-3일 정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예수 물량 한달짜리 풀리세 그런데 아직 세달짜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달 정도는 만약에 지금 여기서 빼서 잘만 지지하면은 그대로 가도 돼요 자 입체원 분석을 해볼게요 거래원 입체분석을 하면요 당일 빠진 거 봤을 때 지금 누가 지금 자꾸 팔고 있냐면은 여기 신투애들 이쪽이에요 그런데 대신 쪽도 그렇고 미래에셋 여기 좀 세력도 많이 이용해요 NH 조금 여기서 지금 두 개가 대신이랑 미래에셋 쪽이 물량을 담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일부러 떨어뜨린 거예요 여기서 금퇴들 다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 일부러 금퇴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안 팔라고 해도 빨리 팔아야 되는 그런 포트폴리오 라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던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세게 여러분들 막 이렇게 아씨 이거 왜 떨어지는 거야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호재는 풀렸고 지금 현재 하나 시스템의 소형 우주선 요게 지금 이번에 발사를 최초 교신 성공했고 이번에 소형 SAR 위성이랑 최초 교신 성공했고 이번에 정부에서 국방위성 국방위성 5기인가 10기인가 이거 추가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발사했던 그거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엮여있는 게 하나 시스템과 컨택인데 컨택이 하나 시스템과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는 조만간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이거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간에 지금 이제 제가 뭐 목표가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 목표가 말씀 안 드렸구나 목표가는요 최소 2만원이에요 진짜 여기서 하면은 여기서 하면 최소 2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찬스 놓쳐버리면은 얼마나 아까운 수익률이에요 이게 요런 큰 캔들 몇 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간다 하더라도 3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이기에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말씀드려요 절대 팔지 말라고 이 소린 뚫리기 전까지 그리고 사실상 얘는 손절할 사실 저는요 제가 여러분이라면은 저는 손절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살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더 살 것 같아요 떨어질 때 어차피 올라갈 녀석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확신이 중요해요 확신이 중요하고 악재도 없고 특히 악재 3개월 이 두 달 남았네요 두 달 뒤에 풀릴 모호해수 물량 이거 말곤 없어요 그것도 물량 많이 안 될 건데 어차피 어려운 거 없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주식 정보라는 게 정말 휘발성이 강해서 또 까먹어요 돌아서면은 또 제가 또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건 많이 없고 제가 그냥 이렇게 대응 전략집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죠 A안 B안 하락했을 때 올랐을 때 대응 전략이에요 여기에 대한 매수가 손절가 추가 매수가 목표가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고 따라하셔도 아마 수익 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좀 쉽게 해놨기 때문에 60대 어르신 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이 어려울 거다 하는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필요하신 구독자분들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 연락처를 알아야 보내드리던가 말던가 하겠죠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딱 컨택 딱 두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한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잃고 있는 분들 있죠 돈을 이거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잡으면 돼요 이 원인만 잡으면 돼요 진짜 그러면 앞으로 돈 안 잃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지금 현재 잃고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 TV 뭐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지금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아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이게 너무 많잖아요 수식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의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에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에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 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여기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도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주식 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